구독자 여러분,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? 늘 기분 좋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 오늘 연주곡은 번지없는 주막, 작사는 주희빈 선생님, 작곡은 이재호 선생님이 하셨고요. 노래는 백연설 선생님, 이 곡은 1940년에 발표된 곡이랍니다. 제가 태어나기 전전전에 나온 곡이죠. 그리고 이 곡은 그 당시 나라를 잃은 서롱을 달리기 위해서 이 곡을 썼다고 합니다. 리듬은 차차차고요. 저는 디스코 템포로 월겐 연주 130템포로 연주할 겁니다. 그리고 리듬시창이나 음이름시창, 노래시창, 패스폰 연주는 시키로 연주할 겁니다. 다음주에도 더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정말lé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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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리듬시청 발음을 들어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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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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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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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